안녕하세요. 모든 스포츠를 다 분석해버리는 덕배 스포츠의 김덕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31일 NBA 필라델피아 버서스 올렌도 경기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덕배 스포츠에서는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문의는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경기 1월 29일 홈에서 시카고 상대로 109대 128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월 28일 원정에서 마이야미 상대로 105대 110패배를 기록했습니다. 2연패 흐름 소개 시즌 19승 31패 성적 시카고 상대로는 프란츠 바구너가 7득점 반케로의 야투난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던 탓에 베스트5 대결에서 밀린 경기 마켈펄츠의 휴식 구간에는 팀 공격에 활로가 막혔고 전반전이 끝났을 때 승부에 추가 많이 넘어갔던 상황 또한 세컨 유닛이 투입되었을 때 코티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던 패배의 내용 이전 경기 1월 29일 홈에서 덴버 상대로 126대 119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월 26일 홈에서 브루클린 상대로 137대 13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7연승 흐름 소개 시즌 32승 16패 성적 덴버 상대로는 조엘 앤비드가 47득점 18리바운드로 상대 골밑을 폭격했고 제임스 하든이 17득점 13어시스트 다재단행의 능력을 선보이는 가운데 막강한 화력을 선보인 경기 타이리스 맥시를 비롯한 나머지 선수들도 한 발 더 움직이는 기동력을 선보였고 토비아스 해리스 꾸준함도 나타났던 상황 또한 18개 3점 슛을 51.4%의 높은 적중률 소개 림에 꽂아넣는 가운데 승부처의 강한 뒤심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코멘트 필라델피아가 강력한 주전 라인업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배 스포츠는 항상 시청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승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덕덕덕덕덕덕덕덕배 스포츠